문제 1번 DB 구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출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기본 키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일련번호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제품 번호, 그 다음 거래처 번호를 컨트롤 키 이용해서 3개의 필드를 동시에 선택하신 다음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기본 키를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매출 코드 필드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매출 코드 선택하시고요. 아래쪽 필드 속성에 오셔서 필수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꾸십니다. 다음 세 번째 매출 코드 필드는 4글자만 입력되도록 값을 제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값을 제한을 주시면 돼요. 매출 코드의 글자 수를 세어서 4라고 주시면 되는데요. 글자 수를 세기에서 랜이란 함수가 필요합니다. 가로 열고 우리는 매출 코드에서 글자 수를 세겠습니다. 그 글자가 4와 같습니까? 라고 제한을 두는 거죠. 다음 네 번째 제품 번호, 그 다음 거래처 번호는 새로운 레코드를 만들 때 자동으로 0이 입력되도록 그럼 기본 값에서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거래처 번호도 기본 값에서 0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필드 이름을 다음과 같은 필드 레이블로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제품 번호를 매출 제품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캡션에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캡션에 가셔서 매출 제품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거래처 번호는 캡션에 가셔서 매출 거래처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예 버튼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매출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셔서요. 제품 번호와 거래처 번호 필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품 번호를 먼저 선택하시고 조회 탭에 가셔서요. 콤보 상자 형태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콤보 상자 선택합니다. 그 다음 제품 번호 필드는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와 제품명 필드를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테이블 쿼리에서 행원번에 점점점 작성기 누르셔서요. 우리는 제품 테이블에서 제품 테이블 더블 클릭하신 다음 테이블 표시 창은 닫습니다. 그 다음 제품 테이블에 제품 번호와 제품명 필드를 가져오시고요. 가져오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실제 저장이 되는 것은 밑에서 세 번째 문항수의 세 번째 제품 번호 필드에는 제품 번호가 조금 전에 가져온 건 제품 번호랑 제품명을 가져왔는데 저장이 되는 건 제품 번호니까 바운드 열은 1이 되는 거고요. 열의 개수는 두 개를 가져왔으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 목록 2의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이해라고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제품 번호는 표시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너비 값을 0을 넣으시면 첫 번째 열 너비 값은 표시하지 않겠다 해서 제품 번호는 안 보이게 하시는 거죠. 잠시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제품 번호가 제품 번호가 이름을 바꿔서 매출 제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캡션에서 수정하셨으니까 클릭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작성한 데이터는 쭉 매출 제품이 다 표시가 되는데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5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의 개수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수가 현재 16개가 되어 있는데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컴퓨터부터 선풍기까지 5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의 수를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거래처 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조회해 오셔서 콤보 상자 클릭합니다. 다음은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던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고요. 테이블 커리를 이용할 거고요. 작성기 누르셔서 문제 봤더니 거래처 테이블에서 테이블 추가하신 다음에 닫기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와 그 다음 거래처 명을 더블 클릭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십니다. 문제에서요. 거래처 번호 필드에는 거래처 번호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왔지만 첫 번째 필드에 있는 값을 저장하겠다라고 바운드 열은 1이 되는 거고요. 가져온 열의 개수는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 열 너비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처 번호는 표시되지 않도록 0이라고 입력하고 뒤에는 자동으로 표시될 수 있게끔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목록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이해라고 눌러주십니다. 목록값만 허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위계수는 아까처럼 5로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5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매출 거래처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5개의 거래처명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 테이블 작업하셨던 거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는 관계를 설정하시는 문제고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 클릭합니다. 테이블을 추가하기 위해서 테이블 표시에 가셔서 첫 번째 매출 테이블 추가 그 다음 제품 테이블 추가하시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아 거래처 테이블도 필요하네요. 거래처 테이블도 추가하시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첫 번째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는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는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드래그 하시고요.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문제에서 유지하라고 했고요. 변경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가 변경되면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도 변경되도록 삭제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니까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다음 매출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 필드는 매출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 필드는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래그 하신 다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그 다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두 개를 선택하시고 만들기 버튼 눌러서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관계 설정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DB 구축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한 명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석성을 바꾸라고 했는데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여러 개의 레코드가 동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보기에 가셔서 뭘로 바꾸시면 돼요? 연속 폼으로 바꾸시는 거죠. 폼을 선택하시고 모두에 가셔서 기본 보기에 가셔서 현재 단일 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속 폼으로 바꿔주십니다. 다음 두 번째 스크롤 막대는 세로만 표시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 막대는 현재 모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세로만 표시하겠다라고 세로만 선택하시고요. 폼 바닷글 구역에 txt 언더바 판매 금액에 대해서 txt 판매 금액 선택하신 다음 판매 단가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컨트롤 1번에다가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는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필드명 대가로 묶어서 판매 단가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대가로 닫고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다음 4번에서요 txt 판매 대수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txt 판매 대수 컨트롤에 전체 레코드의 개수가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1번에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카운트 입력하시고요. 별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개수를 표시할 수 있죠. 다음 다섯 번째 탭 순서를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탭 순서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봤더니 폼 머리끌에 대한 탭의 순서입니다. 폼 머리끌 선택하신 다음 CMB 제품명을 선택하시고 맨 첫 번째로 갖다 놓으시고요. 두 번째 cmd 조회 그 다음에 cmd 인쇄를 선택하시고 세 번째 cmd 수정 cmd 닫기 txt 구입 단가 txt 순이익 순서로 배치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첫 번째 우리 매출 폼 완성하는 작업 다 하셨고요. 미리 보기 우리 폼 보기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이 작성하신 판매 금액 판매 대수 맞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연속 폼 형태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된 내용은 이에 눌러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출 폼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폼 다시 매출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가셔서 수정 버튼 클릭하시면 오른쪽 속성 시트에 cmd 언더바 수정이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했을 때 원 클릭에 가셔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작성기를 누릅니다. cmd 수정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문제에서요. 필요한 매개 변수를 반드시 지정할 거라고 되어 있고요. 제품 수정 폼을 폼 보기 상태로 열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오픈 폼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폼의 이름은 제품 수정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심표 폼 보기 상태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n 노멀 입력하시고 심표 문제에서 필터 생략하시죠? 심표 조건 따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아요. 심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 레코드를 편집하고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열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레코드를 편집하고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에디트 수정할 수 있고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앱 폼 에디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심표 문제에서요. 액세스의 다른 창과 메뉴 도구 모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 없도록 열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작업은 불가능하게 하려면 앱 다이어로그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3번 매출 폼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클릭하면 그래서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합니다. 현재 열려 있는 매출 폼을 닫고 변경 상황에 대한 저장 여부를 사용자에게 묻도록 매개의 변수를 지정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성기를 클릭하시고요.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매출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닫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클로즈 입력하시고 폼을 닫겠습니다. 앱 폼 그 다음 폼의 이름은 매출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저장 여부를 사용자에게 묻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이브 프롬프트 입력하시면 저장 여부를 묻도록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2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매출 폼 닫으시고 변경된 내용 저장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3의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품별 매출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1번 다음과 같은 필드 순으로 정렬 및 그룹화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 구분을 오름차순 정렬을 추가하셔서 매출 날짜를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다시 정렬 추가하셔서요. 제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다시 정렬 추가하셔서요. 거래처 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할 거라고 순서대로 계속 정렬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본문 구역에 txt 언더밭 순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속성 시트에 가셔서요. txt 언더밭 순이익 선택하시면 본문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컨트롤 상자 선택하실 텍스트 상자 선택할 수 있고요. 판매 단가에서 구입 단가를 뺀 나머지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그러면 txt 언더밭 순이익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가셔서 판매 단가 빼기 구입 단가를 하시면 되는데요. 는 판매 단가 빼기 구입 단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제품 구분 바닷글 구역에 바닷글 구역에 txt 판매 단가 총개 txt 판매 단가 총개 선택하시고요. 컨트롤에는 판매 단가의 합계를 그럼 컨트롤 원본에다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판매 단가 라고 입력합니다. 판매 단가 필드에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txt 언더밭 구입 단가 총개 txt 언더밭 구입 단가 총개 선택하신 다음에 구입 단가의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원본에다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구입 단가 라고 입력합니다.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 txt 날짜 선택하시고요.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에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 탭에서 컨트롤 원본에는 날짜와 시간을 표시할 수 있는 함수 now 함수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표시 예와 같이 연월일이면 연월일 요일과 그 다음에 시간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형식에 오셔서요. 형식에 지금 제공되는 날짜와 날짜 시간까지 표시가 되지 않으니까요. 직접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똘 yyy 연똘은 네 자리잖아요. yyy 네 번 입력하시고 연 그 다음에 월은 한 자리네요. m 월 1도 한 자리네요. d 1 입력하시고 요일을 표시하기 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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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를 4번 입력하시면 월요일이라고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시간의 오전과 오후를 표시하기 위해서 a, m, p, m 그 다음 시간의 our 약자에 써서 h는 한 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our h, c 그 다음 분은 n 한 글자니까 n 분 초도 한 글자니까 s 초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우선 음 페이지 바닥글 잠시 확인해 볼게요. 아래쪽에 날짜 형식이 문제 제시된 형식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초가 표시가 되지 않는 건 살짝 네 마찬가지로 네 됐죠. 그 다음 5번 문제 페이지 바닥글 구역에 txt 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페이지 선택하시고 페이지 컨트롤의 전체 페이지에 대한 현재 페이지 정보를 화면과 같이 형태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 현재 페이지 시프트 f e 입력하 눌러서 현재 페이지 그 다음 음 한 칸 띄워야겠네요. 그 다음에 큰 다운표 닫고요. 연결하겠습니다. 라는 m% 기호 넣어주시고요. 페이지 현재 페이지니까 페이지라고 넣으실 거고 m% 입력하셔서 슬래시가 필요합니다. 한 칸의 스페이스 슬래시 그 다음 한 칸 띄어서 전체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한 칸의 스페이스 m% 전체 페이지 입력하기에서 s까지 입력하신 다음 확인 다시 한번 보기에 가셔서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 밖에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품별 매출 현황 5문항 작성하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출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매출 폼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클릭하면 이벤트에 가셔서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라고 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요. 다음 점점점 작성기를 누릅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cmd 제품명 컨트롤에서 선택한 값으로 조회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기능을 할 거니까요 to 커맨드라고 입력하시고요. apply 필터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 조건은 cmd 제품명에서 선택한 값에 해당한 것을 조회하겠습니다. 라고요. 조건은 제품명이 같습니까? 누구랑 cmd 언더바 제품명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을 하는데 cmd 제품명 그러니까 제품명이라는 속성은 문자 속성이라서 작은 따옴표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묶어 주시고 그 다음 큰 따옴표 닫고 m% 연산자 마찬가지로 컨트롤을 구분할 수 있는 m% 연산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폰복에 가셔서 제품명 선택한 거 조회하면 선택한 제품명에 대해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 닫기 변경된 내용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매출 테이블에서 작업합니다. 매출 테이블 디자인 보기 가셔서요.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인쇄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인쇄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인쇄 매크로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에 가셔가지고요. 제품별 매출 현황 보고서를 보고서를 여는 거니까요. 오픈 리포트가 되겠죠. 오픈 리포트 선택하시고 보고서의 이름은 제품별 매출 현황이고요. 그 다음 보기 형식은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보실 거고요. 그 다음 조건이 있네요. CMD 제품명 컨트롤에서 선택한 값이 그러면 조건에 오셔서 작성기 누르신 다음 제품명 필드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제품명 필드가 같습니까? 누구랑 현재 작성하시는 문제의 폼에 가셔서요. 그 다음 모든 폼에 우리는 매출 폼에 CMD 제품명을 선택합니다. 매출 폼에서 선택한 제품명과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이제 조건이 다 작성이 되셨다면 매크로 오른쪽 변경된 내용 인쇄라는 매크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이벤트에 오셔서 인쇄매크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매출 폼을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살펴보셨고 다음은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커리를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 가셔서요. 필요하신 테이블은 매출 테이블 필요하시고요. 제품 테이블 필요합니다. 두개 테이블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테이블 표시 창은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미리 보기 그림처럼 결과를 표시하는 떠리 목록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매출 건수가 없는 제품명에 대한 제품 구분별 건수를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두 테이블 간에 제품 테이블의 제품과 매출 테이블의 위치를 좀 바꿔 보시고요. 매출 건수가 없는 제품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과 매출 테이블에 있는 조인 속성을 더블 클릭 하셔서요. 현재는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지하는 핵만 포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 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 하고 매출 에서는 조인된 필드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 한다. 그러면 제품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가져와요. 하지만 매출 테이블 에서는 제품 하고 조인된 레코드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매출 건수가 없는 매출 테이블 에 없는 제품명 에 대해서만 가져오기 해서 조인 속성을 두 번째로 바꿔주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요. 제품 구분 필드를 가져오실 거고요. 개수를 구할 건데 개수는 그냥 제품명 을 가지고 개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명 그 다음 그룹 바이 요약 에 가셔서 우리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에서 이제 제품 번호가 없다라는 거를 조건을 주기에서 우리는 제품 번호 필드를 하나 가져와서요.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지만 없다라는 표시를 이즈널 이라고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클릭 합니다. 매출 테이블 과 제품 테이블 을 가지고 쿼리를 작성하실 거고요. 닫기 버튼 누릅니다. 현재 매출 테이블 그 다음에 제품 테이블 가져오셨고요. 미리 보기 그림처럼 결과를 표시하는 떼리목록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건수가 없는 제품명에 대한 제품 구분별 건수를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시 우리 테이블 에서요. 매출 테이블을 클릭하면 매출 테이블은 매출 제품 컴퓨터부터 쭉 선풍기 이렇게 매출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품 테이블을 선택하면 1번 라디오부터 15번까지 전자 프린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창을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제품 테이블에는 모든 대용이 있을 거고요. 매출 테이블에는 실제 어떤 매출이 발생해야만 있는 거겠죠. 위치를 서로 좀 바꿀게요. 왼쪽의 제품 테이블 오른쪽에는 매출 테이블 제품 테이블에는 모든 제품의 명이 표시가 되어 매출 테이블은 실제 매출이 발생한 거에 대한 내용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테이블에서 연결되어 있는 조인석성을 더블클릭 하셔서요. 현재는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을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매출 건수가 없는 제품명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품명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기준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제품 테이블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그 다음 매출 테이블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조인 속성을 바꿔주시고 나면 매출 건수가 없는 제품명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조인 속성을 먼저 바꿔주신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제품 구분이 있어요. 그 다음 개수를 구하는데 개수는 제품명을 가지고 나중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잠깐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보기를 눌러보시면 제품 테이블에 있는 모든 제품 구분과 제품명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디자인 보기에 가셔가지고 매출 건수가 없는 제품명에 대한 정보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품 번호를 가지고 하시는데 제품 테이블이 아니라 매출 테이블에 매출 테이블에 없는 것만 보고 싶습니다. 조건에 이즈널 이라고 입력합니다. 제품 테이블에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매출 테이블에 가서 제가 이즈라고 있는데 인이라고 입력했네요. 이즈널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매출 테이블에 가서요. 제품 번호가 없는 것만 이라고 조건을 주고 싶어요. 이거는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조건은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표시 체크를 해제하시고 다시 한번 보기에 가시면 제품 테이블엔 다 있지만 매출 테이블에는 이거는 없는데요. 라고 이즈널 이라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제품 구분과 제품명이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제품명을 가지고 개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명의 요약을 눌러서 요약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요 개수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시면 가구는 하나 가전은 세 개 전자는 하나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다 작성하셨어요. 오른쪽 X 한번 누르시고 변경된 내용 눌러서 떠리 목록이라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출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보겠습니다. 매출 폼의 TXT 제품명 컨트롤 에 대해서 TXT 제품명 컨트롤 을 클릭하면 원클릭 하겠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작성기 누릅니다. 첫 번째 를 TXT 를 TXT 구입 단가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TXT 순이익 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어요. TXT 순이익 에다가는 어떤 거를 표시하냐면 현재 폼의 레코드 원본을 고려하여 판매 단가에서 구입 단가를 뺀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보시고요. 그 다음 제품명을 클릭하면 표시가 되는지 여기 오른 위쪽에 문제에서 제품명 이죠. 본문의 제품명을 클릭하면 구입 단가 순이익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클릭할 때마다 책상 라디오 핸드폰 클릭할 때마다 구입 단가 순이익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 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제품 구매 기준 하반기 실적 쿼리를 미리 보기 그림처럼 표시하도록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쿼리를 두 개를 작성하는 거네요. 첫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 합니다. 첫 번째는 제품 구매 기준 커리는 구매 기준 커리는 제품 테이블을 이용하여 작성할 거 제품 테이블을 선택하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제품 테이블 이용해서 작성하고 제품명의 일부를 매개의 변수로 입력받아서 결과를 표시하는데 조건이 좀 있네요. 먼저 제품 테이블에서 가져오실 필드는 제품 번호와 그 다음 제품명가 그 다음 구입 단가 기준 단가 기준 단가는 계산을 하는 거네요. 어떤 조건을 주시는 거네요. 우리 기준 단가부터 작성을 해볼까요? 구입 단가 옆에다가 기준 단가 를 작성 하실 건데 기준 단가는 계산 식을 이용 하실 거에요. 매개원 입력 받아서 결과를 표시하며 구입 단가 65만 원 이상 이면 조건에다가 만약에 IF IIF 가로 열고 구입 단가 65만 원 이상 입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하면 좀 크게 할게요. 65만 원 에 해당한 값 입력 하시고 신표 이 조건에 만족 하면 보류 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구매 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IIF 대한 함수 가로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 매개 변수는 조금 있다가 제품 테이블 이용하여 작성하고 제품명 되어 있는데 잠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제품번호 제품명 구입 단가 기준 단가 표시되어 있고 이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의 일부를 제품명 일부 아래쪽에 조건에다 작성하실 거고요. 일부를 매개 변수 입력받아서 일부기 때문에 라이크 연산자 사용하시잖아요. 라이크 연산자 입력하시고 별표 M% 매개 변수 M% 별표 이렇게 작성하는데 여기에다가 문제에 나와있는 문구를 입력하시면 돼요. 제품별 제품명 일부만 입력 해도 조회 가능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보기 한번 가셔서 여기에 문제 봤더니 기라고 되어 있네요. 기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제품 번호 기준 단가 해서 문제에 나와있는 그림처럼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된 내용 예 눌러서 저장을 하시는데 얘는 제품 구매 기준 이라고 저장합니다. 품자 맞죠? 제품 구매 기준 확인 버튼 눌러서 첫 번째 이제 3번에 첫 번째 커리를 작성하셨습니다.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의 커리 디자인에 가져오실 테이블은 매출 테이블을 가져다가 표시합니다.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매출 제품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 제품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잠깐 매출 테이블에 가셔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요. 매출 제품 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 캡션에서 우리가 바꿔놨잖아요. 우리 디자인 보기 한번 가보시면 제품 번호가 매출 제품이라고 캡션을 바꿔놨기 때문에 제품 번호 필드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번호 필드 가져오시고 두 번째 매출 코드 가져오시고 세 번째 매출 날짜 필드 가져오십니다. 세 개의 필드를 가져오셨어요. 이 세 개의 필드에서 문제 봤더니 날짜가 2002년 하반기인데 하반기인데 2002년 6월 30일을 포함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니까 매출 날짜의 조건을 작성하실 거고요. 2002년 6월 30일부터 언제까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데이터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따로 우선 작업을 작성을 해볼게요. 문제에서 데이트 애드 함수를 사용하여 풀이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애드 함수 작성 하시면서 볼게요. 조건을 작성 할 건데 좀 길 것 같으니까 Shift 누른 상태에서 FE 눌러서 확대 축소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돼요. 첫 번째 2002년 6월 30일을 포함 할 거라 그러니까 크다 누구보다 크다 라고 값보다 크다 작성 하는데 date add 라고 입력 합니다. 문제 제시된 함수 이름 입력 하시고 우리는 날짜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날짜는 데이학자에 서서 d를 쓰죠. 만약에 월이면 m자를 쓰겠죠. d를 기준으로 날짜를 잡을 거고요. 언제 날짜보다 클 거냐면요. 잠깐 한 칸 띄어 볼게요. 기준을 2002년 6월 문제에서 30일이라고 되어 있죠. 30일보다 크다 라는 조건을 주기해서 6월 30일을 포함 하려면요. 포함 하려면 마이너스 1을 줘서요. 마이너스 1을 줘서 2002년 6월 30일보다 하루 작은 날짜보다 크고 그러면 이렇게만 작성하면 어떻게 되냐면 2002년 6월 29일이 돼요. 2002년 2월 29일보다 크다라고 하면 2002년 6월 30일이 되겠죠. 2002년 6월 30일을 포함하기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and 그 다음 12월 31일보다 커야 된다라고 작아야 된다라고 표현하실 건데요. 작다 마찬가지로 date add 라고 쓰시고요. 기준을 데이로 쓰실 거고 한 칸 띄어 볼게요. 언제보다 커야 되냐면 작아야 되냐면 제가 계속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작아야 되냐면 2002년 12월 31일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2002년 12월 31일도 2002년 하반기에 포함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하루를 더 도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03년 1월 1일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2002년 12월 31일보다 하루가 경과한 날짜니까 2003년 1월 1일이 되죠. 2003년 1월 1일보다 작다라는 기준을 주게 되면 12월 31일까지가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긴 아까는 6월 30일보다 하루는 작은 날짜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6월 30일이 들어가는 거죠. 조건을 작성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잠깐 데이터 지금 커리 작성하신 거 결과 확인해 보시면 문제에 나와있는 내용과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변경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 문제에서 두 번째 커리는 하반기 실적 가로 열구 6월 30일 포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